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 저부터 먼저 감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라는 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마시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우리 모든 학령들이 이런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아, 저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읽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이야기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많이 접했던 요한복음 4장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이 둘 사이의 만남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오늘 만나게 될 때 왜 만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둘 다 목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목마름이라는 어떤 육체적인 욕구, 기본적인 그런 욕구가 둘 사이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진강다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대화가 깊어질 수 없는 그러한 장벽들, 걸림돌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종교 문화적인 그러한 관습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여인의 과거사였습니다 먼저 종교 문화적 관습은 당시에 유대인 문화로 보자면 길거리에서 남자와 여자가 대화 나누는 것은 되게 금기지되었습니다 특별히 라비가 길거리에서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구절시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인에는 굉장히 감정의 골이 깊었지 않습니까? 722년 아시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그 아시리아가 이주정책을 펴서 그곳에 많은 이주민들이, 이방인들이 북쪽으로 왔고 또 그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이면서 이제 혼혈,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뒤임말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무슨 끼 붙는 얘기들을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때도 수룩밥의 성전을 건축할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둘 사이를 굉장히 어렵게 했고 실제로 그로 마지막 마카비 왕조 때 요한 힐카노스라는 그런 왕이 기원전 128년에 그리심산에 세워졌던 사마리아 성전을 헐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첨하게 학살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말미암아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사이에는 그런 적대감,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마음들이 둘 사이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예루살렘과 갈리리로 오갈 때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빠른 길로 한 3일 길 그 정도 거리지 않는데 그런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삥 둘러서 두 배, 세 배 걸리는 길을 가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이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로질러 갈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에는 상종하지 않았는데 같이 지금 말을 걸고 있고요 또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는 어떤 물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지금 물기를 그릇을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벽은 바로 그 여인의 과거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당시에 사회, 종교적, 문화적 배경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 여인은 결혼을 여러 번 했고 다섯 번 이상 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남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냥 동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 한낮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인이 굉장히 어떤 음란하고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쉽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사회가 가부장적이었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다는 것을 가정해 보면 이 여인이 남편을 바꿨다기보다 또 남편하고 이혼을 요구했다기보다 이혼당했을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경제적으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삶의 현실이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시에 두 번 내지 정말 많으면 세 번까지 이혼을 허용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서 이 여인은 다섯 번 이상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사회 통정상 이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부도덕하고 굉장히 좋지 않은 시선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서 한낮에 따가운 햇살을 맞으면서 지금 정오에 물을 길리러 우물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는데 그런 평온했던 일상이 예수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 속에 물을 길러 나오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매일같이 이 자리에 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그 여인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그 여인에게 내가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다고 그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얘기에 이 여인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물을 달라고 했던 사람과 물을 주려고 했던 사람의 입장이 바뀌게 되는 그런 역전된 상황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표면적 이유에 그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이 이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치고 들어갔습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의 과거가 드러나게 되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 여인이 자기의 문제와 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가졌던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조금씩 풀리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여러분의 과거를 다 알고 있다 누구랑 만났는지 누구랑 살았는지 또 여러분의 평판을 다 알고 있다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쪽집게고 용험한 도사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 분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그분에게 부탁할 것 같습니까 취직을 부탁할 수도 있겠죠 좋은 전도자 자리를 부탁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나이에 맞는 결혼할 수 있는 배우자를 또 부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인에게도 아까 예수님께 요구했던 영원히 목마라지 않는 생수 그것을 달라고 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예수님께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 순간에 그런 부탁을 하지 않고 무엇을 얘기했냐면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소원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슘산에서 유대인들은 시온산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자신같이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시온산에 가겠으며 어떻게 그리슘산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이라면 하나님과 자신이 만나기에는 그 산들보다도 그 산들의 높이만큼이나 자신과 하나님의 사이가 크다는 것을 차이가 크다는 것을 간격이 크다는 것은 이 여인이 삶을 통해서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같은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그녀의 소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단순하게 풀자면 영은 성령으로 진리는 예수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배 기업문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 기업문을 할 때마다 아 이제부터 예배 시작합니다 하는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뭔가 감동이나 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아 이제 예배 시작이구나 이제 뭔가 준비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더 많다는 거죠 하지만 이 본문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그렇게 간단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레위가 어쩌면 예배에 대해서 다루는 본문이라면 여러분이 신약을 살펴보면 예배에 대해서 다루는 본문이 없습니다 복음서만 더 살펴보면 바로 요한복음 4장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에 레위가 있다면 신약에 요한복음 4장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유대인 남자나 백번 양보해서 사마리아 남자와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율법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과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목사님이나 신약대학의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결혼을 다섯 번 했다가 이혼을 다섯 번 하고 그 다음 어떠한 알 수도 없는 사람과 살고 있는 사람과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면 여러분 그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 특별히 예배의 위기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위기가 장소나 예배들인 형식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위기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보금이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사회적으로 멸시받았던 여인들이나 백정과 같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인간의 존재의 가치를 여긴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가득했지만 어느새 그런 이야기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배할 만한 사람이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예배했을 때 우리의 예배가 감동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자이다 내가 그렇게 느꼈을 때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을 때 우리 예배 가운데는 감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기 성교팀을 이끌고 중국에 갔을 때 무슬림들이 모여 사는 동양족 무슬림들의 마을인 동양족 마을에 갔었는데요 성교회장님께서 그 마을에 크리스찬이 한 명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기도하고 눈을 뜨면서 한국말로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하니까 못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임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의 한 여인의 눈시울이 붉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찬양하는데 그분의 눈시울은 붉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드린 그 예배가 그 여인에게는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장신에 다니면서 감동적으로 드렸던 예배 가운데 하나는 농아인 목사님과 농아인 찬양팀에 와서 드렸던 제가 학부 때 드렸던 예배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비슷하게 예배에 끌려오는 기분으로 늘 와서 앉아있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그때까지는 실천 카드였는데 그런 거 내고 경기 카드 같은 거 내고 와서 앉아있었는데 그날 농아인 찬양팀이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반주가 없습니다 왜 반주가 없지? 반주 제가 뭐 실수했나? 농아인들이 수화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거의 5분 동안 그 예배당 안에는 침묵이 흘렀지만 저는 그 시간만큼 그 예배당이 꽉 차있던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는 멋진 찬양과 멋진 설교가 있지만 어쩌면 우리 가운데 빠져있는 그 어떤 것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그 감동이 우리에게는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지나가겠다고 계획하셨고 의도하셨고 그 여인과 만났을 때는 그 관습과 어떤 둘 사이의 적대적 관계를 넘어서서 먼저 말을 거셨고 먼저 물깃는 그릇을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인에게 부정하다고 난 너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셨고 그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기꺼이 하셨고 더 놀라운 사실은 자신이 구주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여인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할 때 내가 그다고 저는 예수님이 굉장히 다급하게 내가 그 사람이야 여러분 3년 동안 동행했던 제자들에게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신옥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쩌면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닐까 외사랑 짝사랑 정말 끝없이 끝없이 주고 싶은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김복유라는 음유신이라고 좀 부르고 싶은데 이분이 노래하는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다라는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 울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이렇게 큰 사랑이 자신이 받은 사랑음을 알았기에 사마리아 여인은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명줄로 익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피해 다녔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마을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숨기고 싶었던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알지 못하길 원했던 그 과거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요원복음 4장 29절에서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하나님을 영과 진료로 예배한 사람은 그 사랑과 감격을 세상에 나가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세상이 자기에게 준 어떤 멸시와 조롱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컸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은 그 사랑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고 자신에게 원수같았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여인이 과거에 갇혀서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비찬한 죄인은 자기를 위해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사마리아인도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먼저 나아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의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와 선교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면 신약은 그 사랑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교가 선순환이 될 때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의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모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우리만을 아는 그러한 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배하는 것이 없이 나가서 전하는 것만 한다면 우리는 마르다처럼 번아웃 증후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시는 예배자는 신학생이 아닙니다 교수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부터 영과 진리로 찾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받은 사랑을 혼자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예배의 완성은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들고 그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것이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고 바로 그 선교의 시작은 우리가 예배되는 이 순간으로부터 우리의 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고 우리 하나님을 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내 삶의 사마리아에 그곳에 있는 우물가에 나를 찾아와 속삭이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인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사마리아 그는 crimeen 영화를 찾아와 여인과 sociaisbrook 우리zur Lisa